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축복받을 그릇 준비합시다.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급하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말이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생명없는 종교적인 기도, 종교적인 예배, 종교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생명적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토록 안풀리던 인생문제가 언제부터 풀리느냐? 정말로 생명적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내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적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우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일행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못 본다니까요.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왔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은약적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이삭의 약속을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 재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은약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 내가 하나님의 은약 속에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구나 이게 확인되어집니다. 내 기준으로 볼 적에는 여기는 미국이요 나는 배경이 없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고 전부가 실패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은약적 신앙생활, 생명적 신앙생활의 눈 하나님이 찾아오는 인만웨이를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는 아무 배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내 배경이 되어주시겠구나 확신이 생겨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 여우와 하나님에게 넘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때가 이럴 때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진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초대교를 축복하실 것에 대한 재확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스몰 사이즈입니까 세계부부마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넉넉한 스몰 사이즈입니다.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장 인본주의 쓰지 않아야 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유지하고 전도원화 할 수 있다 우리는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회다. 그래서 은약이 재확인되어집니다. 종교생활을 하면은 우리 교회가 스몰 사이즈구나 우리 산업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안되구나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약이 재확인되어질 즉에 무엇이 나느냐 하나님이 교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교획을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옆에 있는 분은 손을 꽉 잡으세요. 눈을 딱 쳐다보세요. 눈을 딱 쳐다보세요. 눈을 눈을 안 쳐다보면은 제지형급이다. 눈을 눈을 쳐다보세요. 아이 컨택을 딱 하시고요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붙여서 누구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 지점이 너무 심하고 중요하니까 이 소동과 고모라가 타락했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고 심판을 할 건지 구원을 할 건지 결정하러 가야 돼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는데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다운 신자 일꾼다운 일꾼 열 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동과 고모라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모든 일관지와 모든 공영방송과 모든 포탈 사이트에 뭘 냈냐 긴급 모집 광고합니다 이래 나왔습니다. 소동과 고모라를 살릴 열 명을 모집합니다. 워싱턴 초대교를 살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일꾼 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멸망 직전에 있는 이 도성을 살릴 참가운 전도자 열 명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가난병이 밖에 없어서가 문제입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는 문제가 많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책이 눈을 뜨면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자는 많은데 복음 가진 자다운 진짜 신자 열 명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집사 장로 목사는 많은데 진짜 교회 살린 열 명의 직훈자가 없고 헌신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살릴 일꾼, 현장 살릴 일꾼, 우리 후대 살릴 일꾼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생명적 신앙생활을 누렸다면 로스는 생명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로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면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결국은 안 된대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이 워싱턴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 항상 있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은약 성취의 자리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필료를 짜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느냐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드물다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생명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환자가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적 신앙생활의 모델이 오늘 아브라미오 다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환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생명적 신앙생활의 롤모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